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해줘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말해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것은 너무 진부하네요 시간이 약이다 이 약자를 풀었으면 뭐지? 이 약자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지 이 약자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지 이 약자를 쓰기 시작할 수 있는지 너는 그녀에게 너무 과분해 그는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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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너무 과분해 君は彼女にもったいなさすぎる人だ